카운트였는데? 어 뭐해 뭐해? 다퀴 하지말지 요때 드라가 하고싶은거는 영각이 아니야 뭘까? 한방에 죽이는거 요런식으로 그러니까 요때 누를 필요없습니다 아 스캐리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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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왈리훌리? 다운포드원? 방금 뭐야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한 번 더 한거 같은데 와 나이스 베리굿 와 이거 좋은거 같아요 잘하셨어요 나이스 뭐야 이거 왜 다운포드원? 내가 이거로 오케이 나이스 1x1 피드백? 아 너무 뒤로 가. 거리 조절이 다 못됐어요, 아초에. 뒤로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어설트 거리를 자꾸 주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저렇게 하려면은 약간 앞으로 오는 것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아, 제가 때리러 갑니다.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취해줘야지. 그래야 나도 어설트를 못 써. 지금은 이제 딱 타선 거리가 한 네 발자국 가버리니까 대시 어설트하면 무조건 이기는 타이밍을 만들어버려요, 자꾸. 안 좋아. 이런... 아마 지금 갓 엠페로가 아니실까 하는 제 추측이에요. 혹은 팍콩라임은 주캐가 아닌 그런 게 아닐까. I think this guy does backdash without realizing. No. 이게 저런 backdash가 뭐냐면은 제 생각이에요. 일단 잘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서 쓰는 백dash. 멋있다기 보다는 이제 버릇적으로 일단 백dash가 좋아서 쓰는데 더 이제... 더 깊은 파일을... 심도를 모르는 그런 백dash라 해야 되나? I think this guy... I think this guy... I think this guy... I think this guy literally giving me... what the fuck's going on... opportunity for learning to... C트킥하면 안 돼. 너무 많이 해. 아주 좋아요. 베리베리 굿 이런식으로 싸워 차라리 뒤로가지마 아주 좋아 여기서도 그냥 싸워 어 그치 그치 아주 좋아 훨씬 좋아요 그치 오른발 막 써 그냥 드라이 한 대는 죽어요 뭐지 이런거 아까워 여기서도 뒤로가지마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GG 아 이거는 아까워 이거는 굳이 핫셋트 할 필요가 없어요 요런거도 방금 했기 때문에 별로 안좋았어 오 나이스 지금 갓 엠페러 되신 분들한테 좀 좋은 팁이야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건 되게 좋은 팁이야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소중한 팁이야 이거는 제가 메모장 키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내 얘기가 지금 왜 중요한가 첫번째 지금 이분은 내가 보기에는 뉴 엠페러에 가까워 I think this guy just just reached 엠페러 왜냐면은 하면서 그게 느껴져요 이분이 이 약간 보라단에 떠도는 망령이 아니라 약간 처음 딱 보라단에 올라온 그거런거 느껴져 뭔가 혹은 파쿠넬이 죽해가 아니야 움직이면서 느껴져요 왜 제가 느끼냐면은 백돼시를 너무 남발해 뒤로 뒤로 너무 많이니까 백돼시 투머치 백돼시 헤비야 너무너무 많이해 단지 얼마 안되셨죠 백돼시 너무 많이해 그러니까 자꾸 드라곤오프가 어설트 어설트 걸이 나오잖아요 드라곤오프 어설트 이거 그렇죠 제가 3게임 전부 다 이렇게 가잖아 지금 동실력한테 하면 상관없어 이런 백돼시의 동실력 상관없는거 같아요 근데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완전 파이한다니까 백돼시 저러고 있는데 제가 막 허치겠어요 우왕 백돼시 멋있다 하면서 막 내가 막 어설터 허칠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고 버릇을 고쳐야돼 근데 저도하는 저도하는 실수에요 백돼시를 왜 하냐 백돼시 왜 함 백돼시 왜 왜 나도 몰라 피하려고 그치 딜키하려고 그치 혹은 거리 쉽게 보려고 쉽게 재려고 그쵸 쉽게 재려고 그쵸 전혀 두개의 대충 이유에 해당이 전혀 안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어설트를 피하고 터프하던가 거리를 재가지고 막 내가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완벽히 다 제 페이스였어요 내가 오히려 안허치고 어설트도 내가 간보면서 하니까 금방 벽에 가버리고 벽공방 드라곤한테 유리하게 가다가 드라곤 업박자 공격하니까 게임 끝났어 이런 백돼시를 하면 안돼 너무 많이 하면 안돼 제 생각엔 이런 버릇이 랭크를 업하다가 딱 한 구간에 막힐 때가 있거든 거기서 바꿔야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그래서 앰펠에 막힐거야 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바꿔주시고 두번째 한것처럼 그냥 가서 패세요 근데 지금 저와 딱 두게임 했잖아요 첫판하고 이게 첫번째판이 너무 심했어요 이게 그리고 낙곱 칠 때 하체트 하지마세요 낙곱 칠 때 하체트 엑스 왜냐면은 내가 낙곱 칠 때 하체트냐 중단이냐 너무 뻔한 타이밍 맞죠? 대치대치 하체트 하세요 차라리 2-3번은 솔직히 부가적인건데 1번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게임하실때 이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잘하셨어요 눌리에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